네, MBC 라디오의 아이돌 전문방송 아이돌 라디오 안녕하세요. 아이돌 라디오 스페셜 DJ가 된 것을 정식으로 선언한다. SF9의 노은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SF9의 찬란한 눈망울 찬이입니다. 네, 오늘 방송 미리 스포를 하자면 판타지에 의한 판타지를 위한 판타지 중심 방송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판타스틱한 오늘의 아이돌 라디오 잠시 후에 시작됩니다. 네, 오늘의 첫 곡 이 노래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대세 곡이죠. SF9의 Good Guy. 진짜로의 아이돌 라디오에서 시작합니다. 진짜로의 아이돌 라디오 MC를 진행해보셨어요. 저런 약간의 아이돌 라디오가 셀카드의 아름다운 음악이었어요. 네, 오늘의 아이돌 라디오는 저의 유행한 아이돌 라디오입니다. 이쁘게 만들었지만, 오랫동안의 아이돌 라디오 라디오는 이 곡이 그리지 않는place입니다. 난 너에게 보석 같은 사랑 Just tell me why tell me why 진짜 해 불러봐 But just tell me why So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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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y But you're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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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옆에 내가 안 보여 Oh yeah 불을 켜고 찾아봤도 나야 이리저리 헤매봤도 나야 It's not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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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겨진 매력을 몰라 나를 꽉 잡아도는 기준 감정표술은 내가 너에게만 이를 믿기지 않겠지만 다 사실이야 I feel it ever 너를 뿐 내가 좋은 사람처럼 변해 That's what I like 너의 좋은 부릅 If I wanna show you take a feeling Make a chance 하나 놈을 가득 채워줄 불순간에겐 바래갔네 기다림의 미약 그게 너의겠지만 Pray for you 널 위해 준비된 Yeah 선물인 걸 적어보면 몰라 Just tell me why tell me why 진짜 해 불러봐 But just tell me why 네 옆에 내가 안 보여 Yeah 물을 켜고 찾아봤도 나야 이리저리 헤매봤도 나야 It's not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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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겨진 매력을 몰라 널 꽉 잡아떠놓기 전에 Oh yeah 시시한 사랑과 이제는 지켜 보통의 주제에서 네 얘기는 뺏어 나의 우주에 너를 더함 무게는 기울이게든 너의 상 옆에 믿어보면 절대 후회해 No, never, never Cause I'm good, oh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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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guy Yeah, good, good, good Never got a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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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d You suck at me, I feel like I'm good 불을 켜고 찾아와도 나야 그리저리 헤매봐도 나야 그대가 I'm good, I'm good, I'm good, I'm good 아예 신속해진 매력은 몰라 너를 꽉 잡아떠놓기 전에 Oh yeah 아예 MBC 라디오의 아이돌 전문방송 아이돌 라디오 SF9의 국가 1호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스페셜 DJ를 맡은 SF9의 로운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SF9의 찬희입니다 안녕 안녕 아 이렇게 추운데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와주셨네요 쏘리 질러! 네 찬희씨 알고 계신가요 제가 예전에 드라마 어쩌다 발견하러 첫 방송하는 날 이제 아이돌 라디오 스페셜 DJ를 맡았었거든요 아 알죠 알죠 오늘 두 번째로 이 자리에 앉아 보니까 어 두 번째지만 긴장이 많이 되는데 어 찬희씨 아이돌 라디오 스페셜 DJ 맡은 소감 표정으로 좀 보여주세요 아 네 표정으로 바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변하지 않습니다 예 데뷔한 지 지금 3년 지금 넘었는데 지금 변하지가 않고 있어요 아 잠시만요 로운씨 그럼 로운씨도 오늘 한번 과거를 풍선아트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가보겠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와우 깜찍하네요 네 깜찍합니다 네 아이돌 라디오는 오늘도 다양한 곳에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MBC 라디오 MBC 미니 네이버 브이라이브 많은 사랑과 관심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출연자분들의 직캠은 유튜브 채널 아이돌 플래닛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아이돌 라디오의 다양한 소식과 현장 사진은 트위터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돌 라디오 코리아도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오늘 아이돌 라디오 이분들 아 2020년 대세 아이돌 그룹이죠 SF9과 함께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아이돌 라디오 아이돌 라디오 아이돌의 성지 MBC 라디오 퓨준 FM 95장국 SF9 영빈 인성 아이돌 재윤 라디오 다원 로운 주호 유태양 휘영 찬희 1위 가수 축하축하 뷰가이 SF9 든라인 SF9 네 아이돌 라디오 476번째 에피소드 굿9 SF9 멤버들 입장 입장할게요 네 먼저 SF9의 춤꾼들부터 만나볼까요 섹둥이들을 이끄는 참된 리더 영빈 그리고 SF9의 퍼포먼스 기둥 태양 와 역시 등장할 때부터 남다르네요 역시 정말 달리나요 달리나요 태양을 피하고 싶어요 태양을 피하고 싶습니다 태양 태양 피하고 싶어요 그려왔어요 또 네 그러면은 자 두 분 그럼 포토타임 갖겠습니다 국가의 포인트 안무로 포즈 보여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찰칵 아 네 멋있네요 그럼 자 두 분 잠시만 옆에서 대기해주시고요 자 다음 아 이분들 얼음왕국에서 튀어나왔나요 SF9의 냉미남 두 명 아이돌 라디오가 어버 키운 힙합 캥거루 휘영 그리고 SF9의 능력해져 주호 입장 네 들어가세요 지금 이야 이야 피염 마음이 상당히 편안해 보입니다 네 아이고 홈그라운드에 들어왔어요 네 네 상당히 자연스럽습니다 어우 눈이 내리는 것 같네요 오 카메라 보고 오 예 여유로워요 네네 두 분 그러면은 자리해 주시고요 이제 두 분 캥거루처럼 주호씨가 뒤에서 휘영씨를 포근하게 안아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우 네 두 분도 옆에서 잠깐만 대기해 주시고요 네 이번엔 SF9에서 위트와 재간둥이와 예능을 담당하고 있는 인재다 세 분입니다 오늘 세 분의 뜨거운 입담 기대가 되는데요 인성 재윤 다원 입장 Let's go 오 좋아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뜨거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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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이 오르고 있어요 올라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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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한 바퀴 돌아오세요 재윤씨 안에 아무것도 안 해봤나요 어어어 뜨거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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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더워요 더워요 아 땀나요 아 카메라 보고도 한번 인사해 주세요 어이구 어이구 자 세 분 그럼 포토타임 갑니다 세 분의 개성을 마음껏 표출해 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찰칵 한 번 더 할게요 아쉽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아쉬워요 한 번 더 할게요 한 번 더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DJ도 입장해야죠 먼저 SF9의 비주얼 SF9의 이목구비 SF9의 어화 둥둥 막내 찬이 어쩌다 살면서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그 남자 SF9의 로운 네 저희도 포토타임 가겠습니다 로운 찬이 찰떡호 포즈 한번 가볼까요 하나 둘 셋 찰칵 자 이번엔 멤버들 모두 가운데 포토홀 앞에 모여주시고요 단체 포토타임 갖겠습니다 네 태양씨 머리 말리는 포즈 다들 알죠 하나 둘 셋 찰칵 네 판타지들을 향해서 단체 볼하트 하나 둘 셋 찰칵 그럼 마지막으로 큰아트 대형 만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자 이번엔 저희들의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선서 저희 SF9은 오늘 아이돌 라디오에서 SF9 9명이 완전체로 나오면 이렇게 재밌구나 이렇게 방송이 알차구나 얼씨구나 절씨구나 이 세상의 모든 감탄사가 다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재밌게 놀다 가겠습니다 판타지 오늘 기대하셉 2020년 1월 21일 FNC 엔터테인먼트 소속 SF9 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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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회 찍어놨어요 사회 찍어놨어요 네 사회 찍어놨게요 10분 10분 11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